4번 미스터리 싱거의 립싱크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4번 궁금해요. 연우진이랑 너무 닮았다. 뒤에 또 이렇게 벚꽃을 알려준다. Tonight 널 바래다 주는 길 내내 내가 변했다고 말하지 널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한다. 너는 투덜 대지 늘 널 생각해 매일 널 생각해 가이브인데 이거? 잠이 들어 꿈꾸는 순간 야 이거 진짜 잘 맞는다. 내 앞에 웃는 그런 너를 생각해 갑자기 두 번이서 니은을 꺼내셨어요. 하트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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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분은 계속 저 보러 온 것 같아요. 그렇지. 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되게 좋게 말씀하셨지만 음칠 것이다. 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아니야. 소리를 돌아왔어요. 일단은 3억 뷰 웹드라마 화제의 남자 주인공을 몰라봐서 너무 미안합니다. 제가 그 3억 뷰 안에 단 한 뷰에 도움이 되지 못해서 정말 너무 미안하고요. 1위라도 클릭해 드렸어야 되는데 실력되는 얘기. 실력자일 것이다. 실력자. 4. 이етาондょ! 4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